한국의 대명절 뉴 월!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오늘은 바로 한국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저희 교수는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9월 22일에 있을 저희 팬미팅 연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앨리스는 가족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나요? 보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들려요! 우리 앨리스도 아마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주실 것 같은데요 나머지 첫 연휴 모두 즐겁게 보내시고요 조만간 만나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빅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